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그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음의 속 사라졌네 내 영혼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객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이 지배를 갖지 않고 환경이 지배를 갖지 않고 달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의 속 사라졌네 내 영혼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객이 원수를 묻네 할렐루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그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이 지배를 갖지 않고 환경이 지배를 갖지 않고 내 달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암으로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암으로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도 더 아래 그야부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부르며 우리 흉경없게 기뻐하리라 그분은 나의 창조가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령이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곡가 대신주 예수 나의 주님 찬양하니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도 저 아래 물가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나의 예수 나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곡가 되신주 예수 나의 우리 한밤에 우리 한밤 더 찬양할 때 한밤 더 천심으로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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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드리면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님 예수 나의 예수님 찬양하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삶 살리시 주선며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니 나의 의자 주의 나라가 예수님 찬양하니 예수님 찬양하니 벗게 되네 나는 성포하니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가 예수님 찬양하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벗게 되네 보게 되네 예수님 찬양하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마소서 꽃게되면 나는 선고하니 바람의 왕의 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국룡하니 꿈을 끌어 할렐루야 이마소서 꽃게되면 나는 선고하니 바람의 왕의 수 주의 나라 나는 선고하니 나는 선고하니 바람의 왕의 수 주의 나라 이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빚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만한 역사가 있겠요 주의 나라가 나는 선고하니 만화의 왕의 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들을 묶고 있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용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 수여다 이 나라를 묶고 있고 분할의 용으로 묶고 있고 괴로의 용으로 묶고 있고 죽이는 용으로 자살의 용으로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나니 떠나갈 수여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마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온 것은 우리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막히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성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니며 우리 안에 계신 이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크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가 주는 거짓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유혹에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성적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깨달음으로 다시는 속지 않는 하늘의 강한 용사들로 하늘의 군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선포함으로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민족이 남북으로 대치하며 사오는 것은 인민족을 돕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장악이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복음으로 이 민족이 먼저 통일케 하시고 국민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므로 다음에 지리적인 통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교 대국이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오 우리 국민들에게는 축복이오 주변 국가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택하신 민족으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터잡고 있는 우상의 영과 각 가정과 각 가인에게 흐르는 저주의 영과 정오의 영들 물질성배와 죽음의 영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보를 다 죽게 맡겨라 근신하라 껴있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라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 산 자체가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 속에 노출되고 있사오니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 주변을 맴돌며 사탄결자를 찾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중복기도로 금식함으로 찬양함으로 전도하고 성교함으로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 서로를 격려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용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세포와 모든 혈관에 주님의 온전하신 세포와 피로 바꿔주셔서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진심한 목사님에게 성의 능력을 기름붙으시 하셔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와 성리의 방법과 다스리는 사탄의 괴개에 속지 않는 영적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약한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보혈로 이 집회를 지켜주셔서 은혜가 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찬양사약팀의 특순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집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집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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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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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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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혼돈이 있었어요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문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메시야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공격을 통해서 승리가 생산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구약의 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을 것이고 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자라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합 자손과 암모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고하여 가로대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할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음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 새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대 우리 열저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지 아니하시였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일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합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로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 없어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대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삭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여 여이엘의 증손이여 분하의 손자여 세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돼 온 유다와 예루살렘 군인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시수고개로 말며마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여호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하 자선과 고라 자선에게 속한 뇌위 사람들은 서서 심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밭이 서서 가로돼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선과 모합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 사순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유다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죽 땅에 엎드려진 주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성경은 하나의 문학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들은 성경이 하나의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으로 말면 수천년 동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에서 분명히 읽게 됐는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이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하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성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요 등뿐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어떤 손과 머리를 위한 책이 아니요 다리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귀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공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맨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은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 계신 몇분들은 아마 자신이 공격을 당할 때 그 누구한테도 예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줄 때 우리에게 큰 수치감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인지 뭔가 나한테 잘못된 것이 있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공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원수는 항상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 안에서 살 때마다 어떤 큰 벽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수천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로부터 공격당한 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공격에 대한 말이 어떤 말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줄 뿐만 해도 우리는 또한 남에게 수치를 줍니다 우리가 아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지금 1년 내내 극동을 닫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한 사업을 보니까 지금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어 우리는 말하죠 저 사업은 지금 뭔가 안 풀린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이방 교도들이 생각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교도들이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수치감을 안지 마시오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력자들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이방교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원리를 갖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빌리 그램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격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께서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더 이상 수칙감을 안고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아플 때마다 누가 죽을 때마다 이 사람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따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된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하고 돌고 있습니다 많은 불공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증오심이 만발한 곳입니다 욕심과 물질주의 부패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에는 뭔가 잠겨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운전을 천천히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심하는 이유는 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에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격받는 그 한 복판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에게 공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죄가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원인에서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세 그룹의 세력들에 의해서 포위돼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과 현실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역대하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내 가운데 어떤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곳에 처음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원수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저력을 보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와 한국 교회에 있는 그 능력을 그 원수마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미팅에 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인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한국 교회에 싸운 그 기도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수는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해 지금 교대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딘 셔맨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 미국 사람들 항상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의 의견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액센트를 잊어버리시고 제 얼굴과 제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하십니다 요호사밭은 유다 왕 중에서 천한 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백성을 다 요하의 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옳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원수에서 포위당하게 하시고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라고 말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한번 하나님께 직접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완전하고 선한 은사들과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거룩 거룩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그 빛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반반이죠 성과 악이 공존합니다 나는 성도 받아들이지만 또한 악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고 완전한 은사와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시험과 연된 뒤에는 경험과 소망이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으로 하여금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욕이 받고 있었던 것의 두 배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욕으로 하여금 이 수많은 파란 만장한, 지고 만장한 인생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욕이 겪은 그 아픔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봅니까? 왜 우리가 자꾸 욕이 잃은 것에 초점을 둡니까? 그것이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하루 밤의 아픔일 뿐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결국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는 반드시 처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를 아름답게 다듬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에는 부활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고 씹는 씨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한 씨가 땅에 떨어져야 됐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원리의 하나이죠 뭔가 죽어야 생명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항상 말하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것은 아니죠 정의롭지 않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죠 배반감이 있습니다 각종 시험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먼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우리를 하여금 이 새 민족을 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회해 가지고 그들을 치지 않고 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많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을 때도 노아는 의의의 말씀을 120년 동안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으면 나는 소동과 고마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엄청난 자비와 국류를 베푸신 분이시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족한 충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로부터 종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허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족을, 세력을 꺾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째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다 바로 이때다 너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길만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깊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한에 우리가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죄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또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자격지심으로 참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인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준비됐다는 것을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됐음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가 준비됐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수년 동안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를 찢어 넣었던 그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근육을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만일 올림픽 게임에 출전했어요 이제 애틴스에서 일어났는데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은 아니고 그런데 한국이 거의 월드컵을 이길 뻔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브라질까지도 격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월드컵을 이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명성이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올림픽 게임에 출전합니다 제가 1, 2, 3등 시상식 때에서 제가 1등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내 몸무게급의 레슬링의 세계 챔피언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감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그 자랑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 레슬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상대와 함께 실험을 해서 많은 투쟁과 갈등과 땀 흘림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아픔이 있지만 어떤 때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숨을 내 얼굴에 들여 쉬지만 내가 꿀꿀거리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바로 그 사람을 누르는데 쏟을 때 모든 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온 어떤 사람이든 저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라고 물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때 제가 1등 자리에 올랐었을 때 제가 얼굴에 땀을 한번 닦고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내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내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만족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실제로 여러분의 그 상대, 그 적과 실험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죠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도 원수는 우리에게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원수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로 하여금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에 의해서 애호사함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토의된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순식간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뭔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강렬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이 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게임에 가보면 많은 그런 강도 높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올림픽 게임에 출전해서 거기서 상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간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적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해 올 수 있도록 호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감을 받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원수를 정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이 원수와 실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인피견은 우리가 실제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움을 싸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철학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파주게 했습니다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을 치료합니다 제가 정말 그 강한 심장과 그런 근육질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죠? 제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한번 제 체력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령도 들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 몸의 근육이 발달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운동 안 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화를 제 몸으로 지니면서 다닙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에 대한 찬송가를 보며 노래를 보며 춤을 추고 손뼉을 칩니다 부활절 될 때마다 우리는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명의 권세를 깨셨다라고 이렇게 성함합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승리를 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악령들을 파았습니다 이미 악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마귀는 내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제 완전히 꺾으셨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의 모든 권리와 권력을 빼앗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부터 죽음의 세력을 빼앗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배 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마다 축제를 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또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알지 못하면 아까 그 세미나에서 간증의 사업과 같은 간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들지 말걸 우리가 기록 후퇴하면 된다 많은 교회와 성교단체들이 지금 현재 성교사들을 회수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하나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후퇴합니다 사스라는 그 병이 일어났을 때 2001년도 9월 11일 사건이 있은 후에 미국 내의 수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여행 떠난 것 자체를 다 취소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후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밀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뒤로 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밀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마귀는 여러분을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 할지 그래서 마귀는 평생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후진하고 여러분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귀로 하여금 불상 여러분을 밀고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승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후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디모데우서 1장 디모데우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에도 그 선교 지혜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귀가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80년대와 90년대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된 시기였습니다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80년대와 90년대는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80년대와 90년대는 많은 선교사들이 보금을 하고 미 전도 종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는 보금을 갖고 세계 각 지역마다 다 돌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단 한 명의 기독교인이 없었던 그런 국가가 여덟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이르렀어서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는 다 그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만 6천명의 종족들이 그 가운데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었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가 없는 종족은 3천 종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동안 이루지 못한 보금의 진보를 바로 이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원수가 지금 일찍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후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요호사바스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호사바스는 이 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균형이죠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런 일을 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정말 마귀 중에서 짱급인 그런 마귀 대장들과 싸우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신경 쓰지 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대의 원순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셨는데 왜 이렇게 심경 써? 우리 이미 승리했어 가서 텔레비전 보자 여호사바스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바스 여호사바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바스 여호사바스 두려워하여 여호사바스 여호사바스 놀랐다고 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바스 12절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와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여러분의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호사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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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바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바스는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바스는 거만하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원수를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전쟁에 능한 왕이다 나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원수를 파괴하실지 알고 있다 여러분 경험은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경험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경험이 풍부한 중국 이 사람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축기사역자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번 마다 다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돌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젊은 한 소년을 그 큰 거인 앞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경우에는 기도원과 생뱀의 용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또한 이 이야기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익숙한 사람이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일입니다 주님 이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는 한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전통에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항상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전투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번의 경우 하나님의 전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군대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너무나 강해해지길 원하고 잘 교육받기를 원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과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밭은 지나치게 진지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가르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기도 속에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내용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소팟이 마치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하는 균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 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교회가 구릉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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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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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뇌리에 스치는 것은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고 있는 그 고통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대하시오 그러나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공격의 대상이 될 때마다 기도회의 수가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격을 허용하심으로 말며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을 내어서 찾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국식으로 찾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에 젖을 수 있죠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며마 우리가 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베 씨 무엇을 했죠 그는 하나님을 구할 것을 작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를 여러모로 인해서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전략을 짜무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우리는 기도를 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교회 자체는 나가지 않습니다 또 공격 받는다 아 혼돈스러워 아닙니다 공격을 당할 때 일수록 이런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방문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after church I just want to go straight home 교회 끝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바로 집에 갈래요 I'm not going to tell anybody else on the church what I'm going through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No 아니에요 여러분 God allows us to come under attack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공격받도록 하시는 것은 to draw us together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That's the reason that when there's more attack 그래서 공격이 시해질수록 we need to be a church every time it opens 우리는 항상 투명한 상태에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동결자들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해 들으십시오 모든 마을과 모든 시에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모여듭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한 것이죠 그때는 기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그들은 다 걸었습니다 그들은 낙위를 탔습니다 그들은 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호텔도 없고 모텔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먹었을까요? 어디서 갔을까요?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유라인은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걸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후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나누십시오 항상 함께 모이십시오 통일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수마귀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삼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픔으로 말면 함께 모이길 힘쓰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어디를 흩어들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잘 찾아서 만납니다 물론 보통 먹을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서로를 찾아납니다 그리고 같이 살죠 그리고 서로 돕고 삽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겪은 아픔 때문에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함께 단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저의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단하거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강한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공격이 올 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13대로 보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어린 자들 모두가 다 함께 서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함께 서 있었다 모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흩어져 있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자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항상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전략은 감사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유일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전략입니다 죽음이 일어날 때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정가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빗대을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것인가 만일 어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 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난 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앉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혼동을 겪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왜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은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그 어떠한 용이한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차도 그의 친구인 나사라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원의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도둑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임을 정가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냐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오 사탄의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 찬양한 사람들은 두 줄로 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감사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감사로 감사의 찬양을 올렸을 때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짜여 당신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포위당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성경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천사나 마귀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들은 로마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원리를 깨닫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초자연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한 복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를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높일 때 원수 마귀를 파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전멸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남자들이 이 전쟁터에 다가왔을 때 살아있는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약간의 지성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완전히 파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격당한 것으로부터는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꼭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애워싸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운데에 걸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공의를 따라서는 욕심부리고 그런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열띤 논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과 또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의도요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왜 그런 이유가 일이 일어나는 상관없이 만일 부정적인 일이라면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그 마귀는 반드시 그 일에 덥석 달라붙어서 그것을 역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의도는 여러분과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욕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욕은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마귀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공격당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실망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공유롭지 못한 행동 앞에서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구퇴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를 드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오직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무찌름을 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전쟁을 내년에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오고 또 오고 또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 탓을 하지 마십시오 안님에게 탓을 돌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탓을 돌지 마십시오 부와 자녀에게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을 똑같은 공격을 매년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를 이 시간 제가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퇴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국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지 않을 것이다 난 더 이상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와 민족을 덮고 있는 모든 수치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이방도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격이라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수만기를 무찌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공격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는 설상 후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진군에 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라 하시오 나는 후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지 못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주의 사랑이 영원히 불변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전세계에 흩어진 한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갈등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분노와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싹트는 그 사랑으로 말며 우리가 가장 먼저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하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work it for good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drive back the enemies of the cross 십자가를 대적한 모든 원수의 체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drive back the enemies of good 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묻혀 주옵소서 drive back the enemies of truth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를 제허 주옵소서 drive back the enemies of those who would oppose us preaching the gospel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데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꺾임을 받을 지여다 drive back those who would stop the humanitarian work of doing good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이간의 일을 방해하는 저지하는 모든 세력은 불럭할 지여다 let the seeds that fall into the earth and die bring forth fruit 하나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죽고 하나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is cross defeat the enemy so that resurrection life will burst forth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마귀를 완전히 패함으로 말며마 부활의 생명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and teach your people lord how to respond and attack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so that we will see less and less attack not more and more attack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덜 더 작은 공격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the devil will stop attacking us because it does him no good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hallelujah thank you lord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보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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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